오래 이사온 집 건물에 비가 너무 세서 대대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며칠째 공사판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죠. 저는 단순한 재미로 벽지를 뜯고 곰팡이를 없앤 제 방 벽에다가 낙서를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꽃 인간.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 얼굴입니다. 카메라 각도를 못맞춰서 딱히 볼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. 뭐 이렇게 털도 그리고 날 개 그려주고 이때쯤 귀찮아져서 제게 못 그립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어서 그리고 밥 먹어야지.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틈입니다. 빨리 그리고 밥. 밥이 먹고 싶습니다. 다 그렸어요. 어디 이 친구 곁에서 잠을 자 볼까요?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또 놀러와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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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